히힛 B거점을 점령했군. 적이 A거점을 차지했다. A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적이 B거점을 차지했다. 2건을 점령했군. B거점이 타격히 거대에 도един했다. 전진한 20s를 넘어졌다. C림리 제한, 비트지의 반응을 점령했다. 반약을 한자리해서 몽땅 쓰지 마! 미드뱅티지를 얻었군! 찔린 마우 뭐지? 히힛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파워플레이다. 거점을 빼앗아. 이 거점을 점령했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이 거점을 점령한다는 뜻을 찾았다. 이 거점을 점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거점을 점령할 수 있다. 이 거점을 점령하는 것 같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3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15분 남았다 2점! 어? 히힛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밀어붙이면 이긴다! 페이퍼점을 점령했군 파워플레이군 레아 샀으니 잘 지켜보라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 운명 처치해! 내주는군! 일심동체 정신이군! 마음에 들어 이보다 멋진 승리는 없을 거야 거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제거했군 아주 잘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